안녕하세요. 애증의 사회문화 감옥입니다. 이번에 출제 문제가 5개가 될지 내가 될지 몰랐는데 5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수집방법이 하나가 더 나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시 연구방법은 문제 하나, 3대장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인류학과 문화가 한 번씩 순환되다 보니까 인류학 차례가 하나, 그 다음에 일탈이 들어갔죠. 일탈이 들어가서 나오게 됐었는데 당연히 상상론적 일탈 차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도 기출 분석을 하시고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이 어디서 나왔다 이렇다기보다는 나왔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거고 적중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랑하는 건데 파이널에 나오고 8회 때 나오고 이게 이쪽에서 참고가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을 빼놨었는데 그게 마치 내주셔서 감사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5번 문제죠. 5번 문제. 사회계급에 대한 각가을의 대화이다 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갈등론이 한 번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갈등론을 아마 이 브루디에로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 잘 보시면 돼요. 이거 안에 들어갈 용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용어하고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란 것은 모든 사회학자들이 공유하고 다 쓰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개념이다 이런 건 없고 이 개념 모두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사회화라는 걸 써볼게요. 사회라는 걸 써보면 이 사회화는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회문화를 정보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이쪽이야. 그럼 용어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냐면 이 학자가 쓰는 거고 이제 공공연한 게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학자가 누구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어. 그러면 이 학자가 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 물론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쓰니어도 아시죠? 이거 쓰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개념의 위계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과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까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리를 일으킬 게 아닌가. 심지어 저 이것도 봤어. 가정 배경. 왜 그래? 가정 배경이 용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했었을 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쓸 수 있는 게 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용어는 우리가 이 학문을 공부했어도 이 학자는 이 용어를 주로 썼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자가 이제 브루디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브루디에가 쓴 용어들 많이 있어요. 필드도 있고 장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자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계상 나왔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비투스라고 봤고요. 만약에 심화시켜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묻는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시켰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부터 먼저 묻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파이널에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헷갈리시는 게 이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취향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이것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취향이란 개념 자체를 취향이꼬르 아비투스다. 또는 취하된 문화 자본이 이거다라는 오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아비투스는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 문제에서 냈던 거 보시면 나오겠지만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뒤에 보게 되면 개념적 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표출되는 관찰되는 성향들이 나오는 거지. 아비투스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향들이 표출되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다면 아비투스는 성향이라고 균형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끔 쓸데없는 논문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오류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일종의 성향 체계 같은 거죠. 그럼 체계가 무엇을 만들어?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성향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생활양식들을 만들어내니까 위계상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걸 썼었을 때 내가 이걸 모르는 걸 하지만 이걸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도대체 이 학자가 어떤 용어를 냈었을 때 뭘 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거기서 아비투스를 너무 깊게 알고 계신 분이 거기서 쓸데없는 다른 원인을 찾다가 이렇게 오류가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을 대화해서 전형적인 우리 사회문화에서 대화 형태로 나와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비투스에 형성된다고 해서 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파이널이나 이쪽에서 다뤘습니다만 구분해야 될 게 이제 이 위계가 나왔으면 문화자본은 그 전에 나왔어요. 기출에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게 이건 뭐야. 여러분의 기출 분석 이런 게 뭐냐면 어떤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뭘까. 예를 들어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베버가 나왔는데 베버가 나오게 되면 그 전에 뭐가 나오면 합리화가 나왔어. 합리화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위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계층에 대해서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영향이 가게 되면 이제 위신과 합리화가 됐을 때 합리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제 역설에 대한 개념이었고 합리화의 역설이 나오게 되면 합리화의 역설이 왜 나오게 됐었나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 때 나왔죠. 저번 때 나와서 바로 저번 때 관료제에 대해서 2년 명에 대해서 냈었으면 이걸 다시 한 번 다룬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너무 쉬워서 틀렸다. 그런 말이 어딨어. 너무 쉬운데 왜 틀려. 그러지 마요. 그래서 베버 같은 경우 얘기하면 현대사회가 합리화 과정통에 발전해 왔죠. 합리화의 역설은 비관적인 결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이것 나왔어요. 근대적인 이것이니까 우선 근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형식 합리성의 가장 전형적 형태다라고 나왔어요. 합리성 중에서 형식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나타난 형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근대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형식 합리성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관료제인 걸 아는데 그 다음에 아예 인간 소외부터 이것이 나왔다. 아시다시피 합리화의 역설인 베버가 관료제에 대해서 흥분하다가 막상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 세월이까지 나갔다라고 하니까 관료제는 명확한 답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세 개나 나와서 촌스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놓는데 혹시나 다른 오개념하고 혼동을 하실까 봐 이렇게 됐었고 저 같은 경우는 관료제를 이렇게 냈었을 때 권력저항과 근대국가 이거 요소에서 정치 문제냐고 했었는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까지 해서 사회문화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2점짜리 문제에서는 이견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견은 크게 많지 않았는데 행여 실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정답률은 거의 80% 이상 합격자 선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서수형 파트 나오죠. A형 11번 문항입니다. 이제 문화가 나오는 유형이 알 것 같아요. 이제 문화라는 거는 뭐가 나올까? 다섯 문제가 나오면 문화일리학이 나온다. 이효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화는 반드시 나온다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가는 게 문화의 일반론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순환이 되죠. 일반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력이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조가 있었으니까 이게 순환돼서 시작적으로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순환이 안 돼서 들어가는 건 일정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연구 방법이나 그 사례에 대한 분석 예전에 호피적 문제 같은 그런 거지만 이번에는 이게 나올 게 맞았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인원들하고 비교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게요. 우선 진화론은 좀 예측이 가능했던 게 진화론이 어렵게 나오지 않고 그냥 개념만 묻는다고 한 게 여러분 이게 평가 문제예요. 사회문화 문제 보게 되면 6, 9, 11, 1 해가지고 수능까지 해가지고 진화론을 계속 냈어. 그 쓸데없는 걸.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냈었어. 그래서 진화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화론이 단독으로 못 나오고 다른 인원과 비교해서 한계점을 묻는다는지 비교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진화론이 나왔고 당연히 이제 문화인력의 3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조주의가 나왔었으니까 나머지 레드 아니면 만리가 될 거다 그랬는데 만리가 출제가 됐죠. 이 만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만리에 대해서 답변 쓰신 분들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기능주의 쓰신 분들이 있고 여기 앞에다가 심리 또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이런 거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기능주의가 우선 정답으로 될 거예요. 말리노프스키는 스스로 이제 펑셔리즘 기능주의라고 본인이 지치겠는데 이 기능주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럼 이건 틀리게 하진 않을 거예요. 틀리게 하진 않는데 심리학적 기능주의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실제로 말리노프스키는 심리학적 기능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심리적 기능주의, 심리기중주의 이렇게 부르지만 기능주의로 쓰는 게 맞겠다. 그럼 기능주의라고 쓰면 진화론도 사실은 정확하게 있으면 뭐라고 쓰는 게 나을까? 주의라고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겠지. 이런 게 이제 답변 쓸 때 센스야. 근데 진화론을 틀렸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으로 나온 게 이게 제 문제에 있으면 있지만 이걸 제가 뭐하고 비교한 문제를 냈었냐면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신진화론하고 비교한 문제를 냈었거든. 근데 이걸 쓴 양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데 신진화론은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가장 진화론의 기본적인 거고 신진화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세기 이후에 이제 진화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연하게 문화관 위계에 대해서 나와있고 지문을 이제 분석해보면 나와있죠. 이제 동일하고 보편적 발전하고 기본적으로 발전 속도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신진화론은 답변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계상 봤을 때 진화주의 아래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이것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감점을 하시는 게 맞고 진화론 또는 진화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수집방법이 나오게 되면 자료수집방법에 대해서 장단점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료수집방법 냈어요. 근데 자료수집방법에 답변을 쓰실 때 이제 현지조사가 있고 참여관찰법이 있고 해서 이거 갖고 논의를 하는데 이 자료수집방법은요. 사실 이것도 자료수집방법이 많아. 근데 위계상 봤을 때 자료수집방법 우리가 다섯 가지가 뭐다라고 확인을 지어놨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자료수집방법 방식을 써라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온 현지조사를 썼겠지만 자료수집방법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 그 다섯 가지 안에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을 당연히 쓰는 게 맞겠지. 그럼 말리노프스키 입장에서 봤을 때 말리노프스키가 이 문화인력의 큰 지평을 열었다라는 게 현지조사 활동한 참여관찰법의 지평을 열었고 이거는 문화인력의 기본적 연구 방식이다라고 이제 서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참여관찰법을 쓰는 게 맞고요. 개념은요. 거기다가 이제 현지조사의 내용을 녹여갖고 설명을 하는 게 맞겠지. 즉 누구의 참여관찰법? 말리노프스키의 참여관찰법을 써주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걸 쓰고 이제 일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적합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쓰신 분은 당연히 위계상 봤을 때 감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 보면 연구하려는 지역이나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어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게 말리노프스키가 썼던 방식이죠. 줄여서 하면 뭡니까? 현지조사인데 자조수집 방법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한 참여관찰법인데 그건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참여관찰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핵심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서술하시오란 말이야. 서술이란 것은 설명이라는 우리 정의적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말리노프스키가 썼던 방식으로 참여관찰법을 써라라는 게 맞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를 쓰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기능주의라고 하고 후대의 문화인력에서 말리노프스키를 순수기능주의라는 이름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봐서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리노프스키는 참 많이 다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다 했는데 깊게까지는 안 나왔네요. 저는 이제 예상하기를 좀 더 이제 이게 구조주의 나왔으니까 깊게 이론을 비교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아깝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근데 쓰기 힘들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문제입니다. 자, 1탈이죠. 자, 이거 1탈에서 낙인을 쓰는 거는 힘들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이 나와 있죠.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는 어떤 1탈 행위인지 그 명칭을 제시하래. 그럼 명칭 쓰면 되는 거지. 그 명칭에서 우선 첫 번째 낙인 이론 썼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미칠진 기업과 같은 경우 레모트는 무엇이라 규정했는지라고 하는데 레모트가 안 중요하지. 설명에 나와 있죠. 부정적 반응에 따라 자아 개념을 수정한 경우 그 사람은 일탈적 사람을 안전히 판단 일탈 경향에 관여하게 된다. 일탈을 내면화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2차적 일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지문에서 잘 봐야 될 게 앞부분에 가보면요. 1차적 일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셋째 줄에 생리학적인 다양한 년의 일탈 행위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차적 일탈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거는 이것이 여기서 레모트가 얘기한 거다라고 했어요. 이걸 명확하게 쓰는 거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개념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명칭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개념과 명칭 제시니까 2차적 일탈을 구태연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답형 같은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건이 되는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나를 근거로라고 나와 있죠. 범죄와 공식적인 사회통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의 문제점을 서술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명했나가 제시가 돼야 되겠지. 그치? 나는 어떤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는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지. 이건 엄밀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나의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낙인인원의 한계죠. 낙인인원의 한계의 비판점인데 또 봐야 될 게 낙인인원 한계를 길게 싸라라는 문제는 출제가 됐었어. 맞죠? 낙인의 한계는 길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걸로 봤었을 때 이 낙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탈이 있다가 가장 좋은 대답이 될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 제가 쓴 지속적 일탈자 또는 이거 말고 상습일탈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런 걸 해서도 낙인해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낙인이 없어도 지속적 일탈해서 설명 못한다. 정확하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굳이 위계상으로 같이 받자라고 한다면 낙인이 없어도 일탈을 저지내는 사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화이트 칼라까지도 아마 정답을 해줄 거예요. 화이트 칼라를 얘기해 주는 거는 화이트 칼라는 상대적으로 낙인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낙인과 관계없이 일탈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애매하다고 보는 게 이거 쓰신 분이 있어요. 단순화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어요. 지나친 단순화라는 게 낙인이 있으면 일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낙인인은 한계점 분명하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쓰셨다면 인정을 할 텐데 이것만 쓰게 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정리한 내용하고 관계를 맞설 때 약간 좀 함량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유형 비슷한 게 비슷하지. 저번에 머튼 나왔잖아. 머튼을 통해서 설명을 잘하는 건 냈으면 이젠 반대로 뭐 하는 걸 낸 거야.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을 낸 거지. 기출적으로 봤을 때 저때는 결정적으로 예시를 쓰라고 했으면 반대로 이번에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써라. 라는 영역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지금 제시하게 되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화다 했으면 낙인이 있어야 반드시 일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낙인인은 1차적 일탈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얘네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칼체를 하자면 감점은 될 것 같고 이걸 쓰는 게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를 정리한다는 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죠. 여기 둘 간에 있어서 일탈, 부정적 정의가 없어도 낙인이 없을지라도 범죄율은 증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낙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가장 주요한 답변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상황상 봤을 때 여기까지도 될 것 같지만 이렇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본인 쓰신 거나 라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낙인은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문제의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 어떤 비판점을 고르느냐가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험법 문제죠. 이번에 연구방법론에서 어떤 거 낼까 하다가 이 실험법에 대해서 실험법을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냈던 이유가 뭐냐면 문제 만들기가 좋아서 그래요. 만들기가 되게 유연해. 정확하게 실험법은 딱 떨어진 양적 방법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가 있어서 보다시피 이제 맨 처음 이제 1번 문제 유형이나 2번 문제 유형이나 해서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B형이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 내용을 보시면 확실하게 발견했을 거야. 남녀대학생 참가자들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없었냐가 보이냐면 맞아요. 사전검사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사전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될 경우 단점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검사효과거든요. 검사효과거든요. 근데 예시를 드는 것 중에 이걸 갖다 쓰신 분이 있어. 호선효과를 쓰신 분이 있는데 호선효과와 검사효과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시로 호선을 쓴 지 보시면 이것은 감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호선효과는요. 뭐라고 하냐면 검사효과하고 다른 영역이고 이거는 감시자효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시자효과라는 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접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검사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검사효과라고 쓰기도 하고 시험효과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사후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일반화 영역이 아니야. 이 실험 자체가 이제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니까 묻는다라고 하기도 내적 타당도가 되는 거지. 근데 굳이 내적 타당도를 갖다 쓰는 사람도 저는 조금 애매했어요. 굳이 이걸 써야 될까라는 거지. 본인이 쓸 때.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에 대한 문제니까 이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실험 전에 사전검사, 사후검사는 대표적인 시험효과는 외적 타당도 저의 여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이거고 굳이 이 개념을 안 쓰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사전검사를 쓰고 사전검사의 경험 사전검사의 경험이 사후검사 결과의 여인이죠. 이게 바로 검사효과의 가장 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적인 영상물이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행해지지 않았다. 사전검사 행해지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왜곡? 왜 왜곡하는데? 실제 검사를 해봤으니까 내가 얘네들 이거 묻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영화를 볼지라도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쓰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잘 쓰셨어. 검사효과에 대해서 썼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쓰느냐는 건데 여기 보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서 논란되는 것 중에 많이들 쓰셨어. 여기서 무작위 표집, 무작위 할당, 무작위 분별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조건이 아니야. 이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이걸 안 했잖아. 이걸 안 했는데 이걸 안 하고서도 조금 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왜 하는 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왜 한다는 건 외생연수 통제라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엇? 동질성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연구방법으로 교재해서 발췌해서 만든 문제를 보시면 돼요. 거기 첫 번째 2회 때 준 거 보시면 사전검사는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으나인데 이때 이때 나와 있던 평가원 지문이야.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하다면이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렇지? 동질하다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인데 이제 이걸 갖다 썼다라고 한다면 무작위 표집을 한다라고 쓰게 되면 만약에 칼체를 한다면 솔직히 여기서 감점이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목적, 조건이라는 거는 실험에 대해 원활한 결과가 나는 거지 그냥 무작위 표집을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 무작위 표집을 통해서 동질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 근데 실제로 무작위 표집 말고 뭐도 있냐면 실제 실험법이 있을 때 선별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선별이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봤었을 때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모든 속성에서 변수가 통제되고 확실하게 두 개의 속성이 같다는 게 확실하면 내가 이제 집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연구 대상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실제 자기가 선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별의 목적은 전부 다 뭐야? 선별을 하든 무작위 표집을 하든 뭐가 확보해야 된다? 동질성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서 쓰셔야 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방법론 문제가 이번에 나왔던 거는 특별히 우리가 연구방법론이 좀 확장돼서 나오고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따지자면 이 정도? 검사효과라는 건데 검사효과가 몰라도 지금 읽어서 파악을 했었을 거예요. 저 검사효과란 말 안 썼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전검사의 경험이 사후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라는 얘기를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쓰고 기억이 니은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결과 왜곡하는 이유. 그래서 사전검사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쓰는 거지. 사전검사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해낸 건데 뭐에 대한 영향죠? 사후검사. 결론에 대한 영향. 실험처치의 결과에 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D급 같은 경우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수단이다. 조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인데 이제 만약에 이것만 쓰게 됐을 경우는 감점이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문제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다만 쓸 때 항상 그렇잖아. 사회문화 문제 쓸 때마다 껄쩍지긴 하다. 이 생각들 있잖아.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있고 제발 이제 개념이나 용어나라는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와 제발 조건을 철저하게 보시고 조건에서 쓰라는 것만 써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중헌보안 길게 쓰는 경우가 되는 게 이제 많이 안 써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뭔가 답변을 썼을 때 내가 이렇게 썼다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이게 맞게 썼냐에 대해서 이게 뭐 선생님들이 할 일이죠. 이제 내가 지금 이 쓴 게 너무 말이 길어지지 않았나 하는 거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말 적각하고 요구한 것만 쓰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전검사, 사후검사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수로 따지자면 감점에 대해서 이제 낙인에 대해서는 굳이 그 뒤에서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서 감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역시 실험법 문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와닿지 않고 급하게 써야 되니까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후말까지는 안 가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쓰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못하고 빠진 거에 대해서 칼체를 해보면 뭐 이것만 썼다 그러면 저는 뭐 이 점 정도 감점을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사전검사에 대해서 검사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야 된다. 내적타당도까지는 써도 돼. 근데 여기다 또 쓸데없이 외적타당도나 후손 효과 들어가게 되면 감점이 갈 수밖에 없다. 외적타당도는 일반화에 대한 거고 내적타는 실험 자체 결과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이 검사 효과는 실험 결과에 대한 문제는 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빠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채점한 거 확인해 보시고 사회문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